내게 이상한 콧노래 나 나 나 그런 생각에 깨면 아직 남자는 그대로 그저 오 태준씨! 같이 똥물 묻었어요. 잘 씻어봅시다. 송일섭 장관과 서명기 회장을 잡을 사람. 이제 강선영 의원님밖에 없어요. 지검장님 도움이 필요해요. 도와주시겠어요? 강선영 의원실에서 장관님 비자금에 관한 특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어도 상대가 누군지 알고 담배해야 될 거 아니야.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. 우리 힘들겠지만 정면승부의 길을 가죠.